여기 잘 어울리는 커플, 커플 이벤트 하고 가세요. 저희는 커플이 아닙니다. 제주도 여행 상품권? 민재 씨, 우리 이거 해요. 네, 할게요. 1단계 스피드 퀴즈입니다. 참고로 이쪽 커플들은 한 문제도 못 맞추셨어요. 조금만 하시면 상품 받아갈 수 있습니다. 시작합니다. 정답! 귀여운 하영 씨. 아니에요? 아닙니다. 다음 문제. 꽃인데 빨갛고 가시가 있는 예쁜 꽃. 정답! 하영 씨. 나보다 더 예쁜 거.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? 하영 씨보다 더 예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! 탈락입니다. 누가 누가 못하나 지금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. 1단계는 탈락이고 2단계는 이구동성 퀴즈입니다.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치찌개, 된장찌개. 하나, 둘, 셋! 김치찌개! 어떡해! 짜장, 짬뽕! 하나, 둘, 셋! 짜장! 반수! 후라이드!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키스 날짜는? 하나, 둘, 셋! 4월 4일! 누구야? 아니야. 이쪽 커플 탈락입니다. 첫 키스 날짜는? 하나, 둘, 셋! 지금이야! 예?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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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예요? 민상 씨! 제주도 여행권이 걸려 있잖아요. 아니 그래도 뭐 어떻게 하시려고. nossa! 축하드립니다. 태주도 여행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세수도 여행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엄마랑 여행 잘 갔다 올게요. 저도 고마워요. 뭐해요? 정신아, 정신아. 정신아, 정신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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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